자 그럼 이제 첫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 자바를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있고 자바가 아니라 아예 프로그래밍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맞춥니다 예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 보신 분들한테는 안 맞춰요 죄송하지만 예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뒤에 계신 분한테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에 계신 분들한테 맞추면 낙오자가 생깁니다 예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음 제가 분위기를 봐서 강약 조절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의 어떤 목적은 이걸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수업 제가 다 완주하려고 준비는 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완주해 왔어요 근데 완주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다 동영상으로 준비가 될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도는 완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가시면 나중에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직접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진도에 집착해서 드라이브를 걸면 나고자가 항상 생겨요 예 저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이제 완주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항상 제가 집에 와서 후회를 하면서 이불킥을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가거나 뭐 반복적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릴 건데요 어 자바는 1900년 1990년도에 95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 제임스 고슬링 이라는 분과 함께 그 동료들이 써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역사가 좀 길다면 길고 짧다는 짧은 언어예요 근데 별로 각방을 못 봤다가 그 웹이 부상하면서 자바가 굉장히 주류 언어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랑 국내랑은 항상 상황이 좀 다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언어가 자바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은 뭐 가장 많은 기업 또는 가장 많은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바는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그래밍 초심자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 언어는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그 자바 본 수업을 보시면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제가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시면 자바 말고 다른 언어를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파이손이나 루비나 php나 이런 뭔가 좀 캐주얼하게 만들어진 언어들이 있어요 진짜 캐주얼한 언어가 있는데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공부하시다가 자바가 좀 어렵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원래 어려워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파이썬, php,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로 경로를 좀 수정하셔서 그걸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그 초등학생들을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하시고 자바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이게 안 되면 저쪽으로 돌아가고 안 되면 돌아가고 돌아가고 계속해서 자기한테 맞는 문을 찾아야죠 예 그 문을 찾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문이 있는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자바라는 언어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바는 일단 기업용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겨냥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뭔가 심각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심각한 일이라고 하면 뭐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그 교통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각한 시스템이죠 심각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규모가 크고 또 하나는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큰 예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데 아무래도 특화되어 있는 언어고 또 그런 정서가 담겨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엄격해요 엄격한 언어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엄격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들 있죠 좀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했던 언어들 그런 언어들의 특징은 뭐 관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은 여러분이 자바에 비해서는 아는 만큼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자바는 여러분들이 꽤 많은 것들을 익혀야지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말하자면 허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한숨을 푹 쉬시네요 자 그 허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객체지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결국엔 객체지향을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언어들이 객체지향을 옵셔널하게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객체지향 스타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PHP 또는 뭐 파이썬 이런 언어들이 객체지향이라는 걸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거의 객체지향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음 객체지향을 거의 강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꼭 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이 만든 무언가를 가져다 쓰거나 또는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여러분이 객체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뭔가에 걸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자바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가 좀 어렵고 좀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? 예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긴 한데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바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특징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코드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 자 요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저한테 뭐 질문이 있는 분 있으세요?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예 이 수업의 어떤 분위기를 다르게 하는 분이죠 예 선생님 phd php 강의를 해주시는 거죠? 온라인으로 강의가 있어요 php 오프라인도 오프라인도 종종 하죠 예 좀 해주시고요 파이썬인가요? 그것 좀 해주세요 네 파이썬는 제가 파이썬 개발자가 아니라서 당분간은 제가 좀 못하겠지만 어 조만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? 네 예 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강력한 질문이죠 제가 내일 드릴게요 책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안 갖고 왔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네 자 또 질문이 있나요?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에 대한 사적인 것만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?라든지 프로그램 할 때 시간적으로 몇 시야 해요? 제 머리에 수습드려요 여지가 더 좋을 때 일단은 저는 좀 그 하루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심야 시간에 코딩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좀 기운이 다르다니 네 지금 몇 시입니까? 심야가 어 저한테 한 새벽 1시면 좀 초저녁이고요 네 한 2시 정도가 심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몇 시까지 계속합니까? 그건 이제 제 사생활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딱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이 있나요? 아주 분위기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독특한 분위기를 자 어르신은 제가 저번 수업 때도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? 제가 되게 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질문하시고 제가 그 뭐죠 답변해 드릴 수 없거나 좀 제가 난처하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답변하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자바라는 건 처음에 처음에 기기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언어라고 봤었는데 좀 자세한 예를 못 봤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초가 어떻게 정리했을까요? 일단은 저도 자바라는 언어를 그 초창기부터 다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대충만 압니다 책에 책에 써 있는 것만 아는데 뭐 일단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가전제품 이런 시스템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 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용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 시스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나는 이런 용도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저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자바를 만든 회사는 웹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에서 어떤 해계모니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예 그거는 이제 우연히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처음 시작은 가전제품 안에 내장돼서 그 가전제품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자세한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? 자바 공부하실 때 그 보셨던 책 같은 것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책이요? 책은 저희 그 자 요게 이제 본 수업입니다 여기에 저희 생활코딩이라는 이 사이트에 언어 섹션에 보면 자바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보고 계신 이거고요 여기 있는 이 수업은 음 동영상으로 치면 1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0시간 40시간 정도 되는 강의고요 여기에 언어 소개인가 거기 쪽에 보시면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할 때 봤었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저도 자바 공부하는데 책을 뭐 10권씩 사놓고 보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만났던 책들을 소개한 거고 그리고 그 책은 어떤 특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쓴 것 뿐입니다 예 어떤 책이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? 선생님 또 다른 얘기인데요 예 룰비가 그 일본 사람이 원하지 루비를 권유하대요 예 룰비가 일본 애들이 만든 거 같아요 근데 일본 개발자가 만들었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성은 어느 쪽이 있나요?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단은 카카오 쪽에서 루비를 쓰죠 그렇죠 예 근데 아주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건 뭐 한국 한국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긴 한데 약간의 쏠림 현상들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한국은 아무래도 자바가 절대적으로 큰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파일들을 이제 다른 언어들이 나눠 갖고 있는 형국이에요 특히나 이제 자바를 열심히 안 해 할 수 없네요 그럼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랄까 또는 연구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바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영어가 품고 있는 문화에 접속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위한 방법들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접속하기 위해서는 자바라는 언어를 어 자바 엔지니어가 아니래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되게 좋은 특징들이 많이 있는 언어예요 근데 조금 헤비하죠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집에다가 조그만 책장을 만든다 사실 모시란 망치마 있으면 돼요 그런 거 만드는데 자바를 쓰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걸 만들 때는 그런 걸 하기에 좋은 언어들이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대한 언어들 예 그런데 뭔가 여러분이 63빌딩은 좀 너무 오래된 얘기네요 자 뭐 아주 큰 뭐 롯데 무슨 지금 롯데월드타운가요 그런 거라든지 버즈 두바이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하고 심각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사실 걔도 모시란 망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걔를 질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바에는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바에 대한 제가 기본적인 얘기는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정설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자바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